3. 계속 2. 크린에서 플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플레이라 그런지 약간 심심이 안정해. 둘러보기 기능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를 둘러봐야 돼. 이렇게 돌아가서. 와 여기는 줄러야겠네. 티샷이 진짜 관건이다. 줄러 보기 해서 그런지 폴이 눈에 다 보인다. 여기 뭐가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아이고 열렸어요. 오른쪽 아니었어? 왼쪽. 혹시 여기 엑스맨 있나요? 오늘 이거 몰래카메라인가요? 오늘은 누나 좀 가뿐하게 한 번 이기는 대결로 저희가 한 번 끌고 가보죠. 아니 오늘 자신감이 그렇죠? 유난히. 원래 많았어요. 원래 많았는데. 나이스! 나이스! 골프란. 골프란. 장갑을 벗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골프는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승갑 벗을 때까지 모릅니다. 매번 벗고 계셔. 항상 벗고 있어. 승갑을 조금이라도 오래 쓰기 위해. 다음에 봐, 그로나. 이렇게 다음 줄 아니죠? 아직 한 줄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2라운드에서의 상품이 멘탈 플러스라는 목걸이인데. 아니, 이게 무슨 상품이에요?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중요한 라운딩 전날에 이거를 차고 자면은 다음날 집중이 멘탈이 좋아진다. 그렇지, 그렇지. 이빨 쳐. 기억하시죠. 이거는 저번 필드의 우승 상품. 이게 묶고 더블로 가 했더니 이 아이가 왔네. 성민 형이랑 같이 왔는데 스크린을 최대한 기억을 하면서 플레이를 다 같이 펼쳐보면 어떨까? 스크린 때 했던 미스를 좀 더 줄어보면서 라운딩하는 거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너무 흥미보다는 즐기면서 또, 그렇죠? 오늘 진창버스 딱 즐기면서 재밌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지난주에 너무 아쉽게 저희가 동타로 끝났는데. 상품을 못 했잖아요. 저는 상품을 따가지고 이제 그 소중한 가방을 들고 라운드를 다닐 겁니다. 오늘 그 멘탈 강화하는 멘탈 플러스랑 지금 보스턴백이랑 지금 두 개가 걸려 있잖아요. 제가 그거 두 개 다 가져갈게요. 제가 투어 프로님들이랑 라운드를 많이 했는데 처음 이겨봤어요, 투어 프로.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프로님? 예, 예. 우리 연습 라운딩 때 아마추어한테 젖은 기분이. 저는 일단 형의 실력 자체를 아마추어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의 실력도 프로니까 뭐 질 수 있지 않나. 오늘 상당히 걱정이에요. 며칠 전에 좀 아파가지고 끙끙 알타가 일어났거든요. 3일 동안 알타가 어제 처음 연습 나갔다 왔어요. 안전하게 편하게 치는 거예요. 안전하게 언니 편하게 치지 말고 질러요. 막 강하게 막 지르고 막 막 쏘고 막 그래요. 나를 망가뜨리려는 자. 네, 언니. 지키려는 자, 망가뜨리려는 자. 언니 신나게 쳐요. 막 퍼트 할 때 팡! 피니스 딱 잡아주시고. 그런 거 아람 프로님이 보여주는 거로. 어떡하지. 1번 홀 파포. 파포 1번 홀은 좌측에 기다란 워터 해저드가 부담을 주는 홀입니다. 페어웨이 벙커를 넘겨 티샷 하는 것이 좋으며 세컨샷은 그린 앞을 가로지르는 개천을 고려해 클럽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와네요. 여기 왔네요. 일단은 저희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죠? 현재 상황이죠. 스크린스코어만 포업인 거죠. 스크린스코어 포업. 그리고 필드에서는? 이븐. 이븐. 그래서 총 토탈 저희가 포 다운. 우리는 포 다운. 다운. 괜찮아. 오늘 일단은 저희가 골프점 카운티 진천 레이크 앤 마운틴 코스에 왔는데. 오늘은 누나 좀 가뿐하게 이기는 대결로 저희가 한번 끌고 가보죠. 오늘 좀 쉽게 가는 거죠. 아니 오늘 자신감이 그렇죠. 유난히. 유난히 오늘 자신감이 좋아요. 원래 많았어요. 원래 많았는데 제가 1회 촬영했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원래 이게 접니다. 1회 촬영. 오케이. 가운데 보고 치겠습니다. 샷. 오늘은 말 그대로 필드 충만 돌아왔네. 어? 잠깐만. 5위티까지 안전하게 잘 갔어요. 진짜 가벼운 부긴다. 오늘. 비거리가 267초 톨인데 몸 풀고 앉는 거 같아요. 파이팅. 죄송해요 형. 오늘 충만이가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데 제가 좀 컨디션이. 아니. 주말에 무슨 일이. 이 벗어린이 진짜 짧다. 야 축구를 하다가 알아라? 알아라. 갑자기요? 멀리 치는 거 좋아하니까. 76. 아니 형 천널부터 조금 살살 치시지 형 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부담을 확 줄여주시네요. 남은 머리가. 아우, 다리가. 와우, 최고예요 진짜. 든든하네요. 티샷이 너무나다. 아, 우리 하윤 누나가 안성 가서 어, 정말 큰 역할을 해줬죠. 진짜 어프로디 기가 막아요. 커팅도 진짜 잘하셨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지.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6번 아이언 잡고 있어요. 아직 몸이 안 풀려서 좀 길게. 네. 어, 나이스. 그만. 오른쪽.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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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만. 아이고야. 그만. 완전히 지락펴락이라고. 눈치 못 챘잖아. 전혀요. 아라나. 몇 번 잡았어요? 아라나, 처터부터. 굿샷.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래도 잘 붙여볼게요. 나이스. 오, 좋다. 이 정도면 너무 잘했다. 난만치 않았어? 잘했어, 잘했어. 하나. 왼쪽, 왼쪽. 한 컵? 오늘 형 민초파다 약간. 어, 그러네. 그치. 아이고, 열렸어요. 오른쪽 아니었어? 왼쪽. 나 오른쪽으로 쳤어. 라인에 밑쪽 선에 두고 연두 색깔 중앙으로 쳐야지 했는데 칠 때는 오른쪽으로. 혹시 여기 엑스맨 있나요? 오늘 이거 몰래카메라인가요? 저도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저도. 우리의 것. 파이팅! 파이팅! 여기. 벙커의 포기. 살짝 말려서 볼 수 있어. 벙커 아쉽긴 한데 벙커가 넘길 수 있어. 벙커 넘어갔어. 벙커 넘어갔어. 있겠죠? 벙커 넘어서 나이스샷. 꼴 따라 자기가 왔습니다. 저희는 정면에 보이는 벙커를 넘기는 컨셉으로 가죠. 지금 벙커를 넘어서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카메라 감독님한테 맞다. 약간 페이드 굳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페어웨이 만찬! 부담을 딱 줄여주시네 지금 저희 팀, 충만 팀, 지금 두 팀 다 페어웨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안전하게 온그린을 해서 파 아니면 가능한 버디로 한번 홀을 먹어보겠습니다 높은 탄도에 슬라이스가 나왔는데 그래도 뭐 거리가 충만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 보니까 성민이 형, 거리 좀 늘리세요! 누구세요? 거리 좀 늘리세요! 홍민이 형! 아니 거리가 똑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오르막까지 해맑아 보여서 와, 나이스! 굿샷! 어우, 나이스! 잘 몰랐을까요? 아, 굿샷! 굿샷! 남은 거리 128에 플레이는 8번 아이언으로 하겠습니다 아라니 잘 쳤다 약간 우측? 안전하게 쳐 오리보다 우측! 아, 역시 제가 한 3번 올까지는 살짝 우측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렇게 한 거 같네요 그쵸,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티샷도 오른쪽으로 계속 오른쪽 공략하는 걸로 파하기에는 무난하다 파에는 아주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이쪽 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소나은 씨가 거의 캐리를 다 하는 거 같아 스크린에서도 그런 거 하드 캐리 지킴 전 응, 나이스! 오, 나이스! 잘했어 1번호 4개죠 이런 애매한 버디펄이긴 한데 그린 스피드도 좀 파악이 안 되고 쉽지는 않은데 잘 친 것 같지만 아주... 그쵸 좀 휘어버렸죠? 오케이!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2번 홀 파3 파3 2번 홀은 좌측 해저드와 그린 앞 깊은 벙커가 위협적인 홀로 정교한 티샷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길면 퍼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게 공략을 컨트롤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면 총만이는 한 8번 아이언 칠 거예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우 좋다 오! 팀! 너무 좋다! 셋! 오! 9미터네 퍼터가 어렵겠다 아니야 좋았어 괜찮아 짧아 짧아 한 번 짧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공식석상에서 최측만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온! 실패! 실패! 할 수 있다 파이팅! 오늘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민하거든요 지금 엠씨한테 조용하다니 엠씨한테 조용히 하려 엠씨한테 조용히 하려 엠씨한테 조용히 하려 거부권 행사 정신이 없나 왜 이렇게 최측만 선거 선거 큰일 났네 오! 나이스 아이고 큰일 났어야 됐었는데 여기 윤석민 씨 자리예요 누르세요 이럴 때 이제 매가 필요해요 매가 한 대 맞아야 돼 사랑의 매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짧아 보이는데 뭐 무슨 소리야 붙어 이야 아직까지는 저 정도면 잘한 거야 아직까지는 저 정도면 잘한 거야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나는 만족해 두 번에 쉴 순 없다 저 지금 우측 봤어요 네 우측 봤죠? 우측 맞아요 빠졌다 아 아이고 너무 쉬운 팝펫 나이스 빼주죠 좋은 친구예요 이럴 줄 알았다 언니는 살 타는 거 때문에 뭐 하는 거 있어요? 스프레이도 많이 뿌리고 다리는 스타킹을 신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선크림을 바르고 스타킹을 신어요 아 진짜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 다음에 스타킹 위에 스프레이를 또 뿌려요 아 또? 그래도 많이 탔어요 여기가 스크린보다 약간 실제로 와보니까 좀 더 위협적이네요 그쵸? 심지어 지금 분수를 터너죠 그쵸? 굽샷 충만이가 굉장히 좋은 샷을 한 것 같은데 핀하이로 가고 있어요 오우 살짝 핀 좌측에 떨어졌네요 약간 짧다 불러서 좌측 알겠지 바람이 살짝 있어요 좀 아까웠다 진짜 저에서 넣으면 돼요 그냥 넣어줄게요 아 그럼 멋있는 모습 또 칫빛 머리 아이고 아이고 공식석상에서 꽃이네 공식석상에서 굉장히 안전한 샷 아이고 아이고 하나 더 쳐볼까요? 하나 더 치고 싶다 너머리가 너머리가 아 일단 저희는 예상보다 더 우측으로 많이 갔고요 오우 괜찮겠죠? 괜찮겠죠? 저희 촬영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파트 저희 움직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대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이만 아웃 골프 시즌 3 너 오늘 그냥 민트야? 나는 오늘 민트고 누나는 민트 초코고 골프란 골프란 장갑을 벗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천재공 여기 있고요 지금 남은 거 어디 끊어도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늦었어 누나 지금 딴 팀이랑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발이 낮은 지형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공을 띄워서 샷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홀에 왔는데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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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너무 좋아요 뜨는 라이여서 떨어졌을 때 런이 좀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런이 없는 것보다 런이 좀 있는 게 미스도 좀 줄이고 그래서 일단 58도가 아닌 54도겠지 아무래도 러프다 보니까 생각하신 것보다 1, 2미터는 더 갈 수 있겠죠? 네 이 옷 긴팔인데 UV 차단이 되는 그런 이너웨어? 팔에 이너웨어가 달려있는 그런 옷이어가지고 신축성도 좋고 54도 새가 많은데 저 지금 선크림도 안에 안 발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핫세이브를 해보겠다는 조아란 윤석민 팀 실패 전면 특허 8번 아이언 런닝 어프로치 나이스 맞아요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그냥 나이스 또 이만큼 남았는데 오케이 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해줄까요?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그래도 나이스 또 이만큼 남았는데 오케이 해줄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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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감하게 샷 아이고 오케이 3번은 팝5 팝5 3번으로는 IP점이 좁아서 정교한 티샷과 전략적인 세컨샷이 요구됩니다 티샷은 정면에 하트 모양 벙커를 보고 겨냥하는 게 좋습니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유 이게 예능이지 다큐인가요 왜 다큐로 가려고 그래 둘러보기 기능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를 둘러봐야 돼 이렇게 돌아가서 와 여기는 티샷이 진짜 관건이다 저기 벙커 3개 중에 맨 끝에 벙커까지 맨 끝에 벙커 우측 끝 그쵸 랜딩 지점이 너무 애매한 것 같아서 너무 좁아요 너무 길면 막창 안 나 너무 길면 막창인데 충만이를 보고 이게 너무 길면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과감하게 해저넘경이 나요 형 약간 멋으로만 들고 다니는 체죠 성민이는 그거 이따 없어주면 제가 나도 멋으로 한번 꼬긋하게 쫓아보셨다고 이거 너의 투자 한번 잘 해볼게요 오우 드라이브 아니에요 이거 혹시? 아 부럽다 아이온이 저거 뭐야? 너무 부럽다 드라이브 저거 없네 이 정도? 와 하지만 긍정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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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우리 조아조아 프로님 조아 오늘 굉장히 빌드랑 어울리게 화사하게 입었어요 맞아요 오늘 그 비사의 아이스크림 회사의 레인보우 샤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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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똠따탄플라스 어 똠따탄플라스 나는 간다 와 여기 코스 나라다 드라이브 치면 위험하겠다 여기는 드라이브 나는 코스에서도 치기 3번으로 저는 우드 치겠습니다 피디님 부샷 왼쪽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아이온이 아이온이 공략 좋았어 아이온이 잘했어 잘했어요 아이온이 살짝 오른쪽 아니 나이스 다 부는 거야 이경도 너무 아쉽다 아 너무 좋다 이거 좀 더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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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슷해 비슷해 그만 어려워 그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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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건 버디로 트겠다. 라이없다, 이건 라이없다. 나이스 버디! 돌구나! 감사합니다! 아쉽네, 그렇죠? 잘했다, 잘했다. 이거 쓰시고 팔에... 그렇게 그었다가 맞아 맞아. 구웠는데 그릇봉만 안 타고. 맞아. 지금 그냥 다 탔어요. 다 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다 썼어요? 아 이게 그렇게 좋구나. 어제 햇빛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날씨 진짜 덥죠? 반대 손에 장갑을 안 껴도 발라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좁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스크린에서 플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플레이라 그런지 좀 약간 심신의 안정이. 심신의 안정도 되고. 심신의 안정이. 코스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크린 갔다가 오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연습도 되고. 맞아요. 처음 가는 골프장이면 무조건. 진짜 무조건. 예상대로 막창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우드로 좀 짧게 공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네. 파이팅. 둘러보기 했던 놀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둘러보기를 해서 그런지 훌이 눈에 다 보인다. 그러니까요. 여기 뭐가 있고.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펑커 방향으로 그대로 가는데. 오. 마이스. 감사합니다. 역시나 드라이버 잡았으면 막창이 날 뻔했네. 저도 스크린이랑 똑같이 2번 아이언으로 공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스크린이랑 동일한 클럽으로. 오 역시 페이드. 페이드 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충만이랑 거의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천사. 오 좋아요. 2번 아이언이랑 3번 우드랑 거리가 비슷하네. 충만이가 집중하나봐요 자꾸 저를 피해요. 오늘은 결코 이기고 말겠다라는 그런 무슨 신념 굳은 의지가 보이는. 일단 여기는 카메라 감독님을 보고 누나. 카메라 감독님 보고. 아우 굳샷. 너무 굳샷. 어우. 딱 제가 가고 싶었던 방향으로 지금 딱 갔고요. 3번 유틸 예술이네요. 예술. 어우 굳샷. 드로우까지 딱 걸려서 원하시는 방향에 가신 것 같아요. 어우 굳샷. 자 길이가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지금. 아마추어 분들 보면은 무리해서 우대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터바이브라고 코스가 그렇게 길거나 그런 게 아니면은. 뉴틸이나 아니면은. 뭐 진짜 7번 아이언 같은 걸로 공략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요. 자기가 자신 있는 거리를 남겨놓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렇게 안전하게 페어웨이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이. 오오. 좋다. 컨택 좋았고. 살짝 왼쪽인데. 핀 살짝 좌측 편에 올라갔네요. 아 나이스. 살짝 앞바람 있다. 그죠? 파종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와 역결. 그럼 왜냐면 잔디가 다 걸려 칠 때 이렇게. 순결은 같이 가고. 굉장히 힘든 샷이 될 거 같아요. 순결이 훨씬 낫죠. 열렸네요. 살짝 우측으로 밀렸긴 한데. 자 봅시다. 아 아쉽게 약간 우측.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오늘 샷이 좀 열린다 그죠? 아라니가 또 저기서 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그린 딱 초입에 떨어뜨려서 굴러가는. 오케이. 우측 보고. 오. 하아. 아. 3m.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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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줌. 오 나이스.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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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아 지금 톡톡 하면 진짜 좋다 근데. 나이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잘하자. 아 나이스. 안 빼네. 네 형. 여러분 보셨죠 들어가는 거. 아 나이스. 4번 홀 파포. 4번 홀은 좌측 도그레 파포홀입니다. 티샷은 카트도로 우측 끝을 겨냥하는 게 좋으며 장타자일 경우 좌측 방면으로 바로 공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나이스. 잘한다. 멋있어. 멋있어. 아이고. 아이고. 겨우 손을 넘겼네. 아이고. 샷. 샷. 아 나이스. 좋다. 오. 가자. 아 나이스 나이스. 아주 잘했어. 충만이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아. 아. 혼자라고 했어. 우리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어. 조용히 하라고 했어. 혼자 셀프 디스. 혼자.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이게 머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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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도 오르막 벗. 공략하는. 너무 짧다. 미안해요 누나. 괜찮아요. 누나 누나. 웨티할 거예요? 네. 하면 안 돼요. 아니요. 하세요. 아닌가요? 힘의 분열이. 해결보셨죠? 하면 안 돼요? 너나 잘해요. 아니요. 여기서 어프로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나 말을 들으려고. 어프로치 하세요. 어프로치 하세요. 어프로치 하세요. 어프로치 하세요. 아웃 골프 시즌 3. 어 또 잘했다. 오 좋다. 와 누나 진짜 어프로치 잘하는 것 같아. 와 이거 아란 이거 또 넣으면 이거 또. 자 좋아하는 라인. 그렇죠? 어. 아 버터의 진심인군요. 버터의 진심. 거기서 먹어야지. 진심. 오늘 무슨 일이죠? 에 화면 조정 시간인 걸로 할게요. 2m. 누나 그냥 똑바로 보고 쳐도 될 것 같은데? 살짝 올 거 왼쪽 아닐까요? 불안하구나. 아이고. 듣지 않죠? 아이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왜. 나 왼쪽 봤어요 누나. 봤어요? 안 봤어 안 봤어. 나이스. 나이스. 아 왜 이렇게 기름을 하려고 하고. 귀엽죠? 아 우리 팀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모보라 했었죠? 모보라 했습니다. 여기 뒷머리 달라고. 와 시원합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 밑에 여기다가. 아우. 야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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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우리 나 지금 기름 좀 해. 여기만. 머리도 움직이는 거 아니야? 티샷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티 꽂지 마시고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 평지인지. 그런 걸 확인해 보시고. 어 지금 내가. 여기 딱 서서 치면은. 다리 평지에 있네. 딱 그런 느낌이 있을 때. 티잉을 하시는 겁니다. 야 오늘 같은 진짜 날씨는 진짜 그죠. 골프와의 싸움도 있는데. 날씨와의 싸움도 있어서. 그래서 가벼운 옷 이런 거 입고 나오시면은. 이런. 남자분들은 반팔 많이 입시겠지만. 여자분들도 반팔을 입지만. 이거 라인 때문에 싫으시잖아요. 저 이거 UV 차단이 된대요. 그래서 이너티인데. 얇게 티셔츠에 달려 있어서.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우리 편 진짜. 진짜 잘 쳐 오늘. 잘하네. 진짜 잘 치네. 와. 와. 굿샷. 조심하세요 카트. 맞겠다. 와. 그냥 막. 카메라 감독님한테 그냥. 계속 꽂아버려. 꽂아버리는 거야. 계속 쏘는 거죠. 감독님한테 죄송해서 어떡하나. 야 스패량이 좀 많이 줄었더라나. 저는 안정적이게. 지금 나와서 보이는 카트 도로. 그 선상으로 치면은. 카메라 감독님 좌측으로 떨어지게끔. 안정적이게 하겠습니다. 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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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조심하세요. 아 나이스. 아. 굿샷 굿샷. 원하는 방향으로. 고대로. 103. 75. 오르막. 아 에임이 진짜 안 나온다 오늘. 나이스. 지금 완전 똑바로 왔어요. 에임 하신대로. 강량 좋고요 저는. 아 나이스. 톰탄도의 그 웨티샷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어 뭐야. 그네. 어떻게 됐어. 뭐였지? 하나. 아 에이. 야 이 순간만 너무 좋다. 뭐가 커요 이런 경선. 이렇게 있고 약간 이렇게 있어서. 이 가운데. 이 필드골. 크다. 아. 이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좋아. 아우 정말 이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좋아. 잘 봤다. 오케이. 와. 나이스. 역시 퍼터는. 와 잘했다 누나. 봐주신 대로. 봐준 대로. 와. 공 떨어지는 포인트를. 네. 정확히 노려보고. 네. 거기에 할 수 있다. 네. 세 번 외친 후. 가볍게 힘들이지 않고 딱. 거기 떨어지는 순간 알았어요. 이 공을 들어가고. 어프로치는 윤석민 팀.